상호이든 간에 이런 의로 체제를 유지 보수하는 것은 정부 책임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정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전 정부가 어떻고 이런 이야기 아니고 이 체제가 지금 와해가 돼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된 것은 지금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이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아주 어렵네요. 이게 이분들이 7월달에 쓴 글을 제가 타임라인을 따라 쭉 한번 읽어봤습니다. 7월이게 되면 이제 의료사태가 터지고 한 6개월 정도 지났을 때지 않습니까?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보면 이게 완전히 과부하가 어마어마하게 심한 상태구나 그걸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7월 14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뭘 느낄 수 있는가 하니까 이 40대 되는 사람들도 야간 당직이 굉장히 힘들어하구나 그런 고백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언급실에 사람도 뽑고 전문의들을 전공의들 업무로들 줄여주고 당직수당 충분히 지불하고 너구리님 말씀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필수의로뿐만 아니고 언급의학과에 대해서 숙가 정상화해야 되고 국민들이 더 지불해야 되고 쓸데없는데 돈 쓰지 않아야 되고 그게 시스템 개조지 않습니까? 저는 아침 8시 반에 출근해서 밤 10시까지 몇 시간을 근무하는 겁니까? 14시간이네요. 권력응급의료센터에 당직을 썼습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 권력응급센터의 의사는 내가 유일합니다. 이 남궁인이란 분이 빠지게 되면 그냥 스탑이 되는 겁니다. 아침에 8시 밤부터 밤 11시까지 당직을 썼는 겁니다. 혼자서 다 여러분들 60명 정도를 다 처리해야 되는 겁니다. 하루 동안 제 발을 걸어서 온 사람은 대략 30명 일일고 전환은 대략 50통 전원 문의는 대략 20통이 왔습니다. 결정권은 모두 내가 합니다. 내가 거절하면 환자는 다른 병원에 가야 되고 일부는 항의합니다. 하지만 당연히 이들을 모두 진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병원에 수용할 수가 있고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진료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 혼자서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픈 사람은 너무 많습니다. 사람들은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차고 의식이 없거나 어머니가 돌아가실 것 같다 도움을 요청합니다. 또 요양은 환자는 낙상하고 요양은 병원 환자는 혈압이 떨어지고 형여자가 쓰러진 채 발견되고 술을 마신 데 죽어버릴 것 같다고 신고합니다. 13시간 동안 100명의 보고를 듣는 업무조차 쉴 틈이 없습니다. 권역에 책임져야 되는 환자라 수용을 결정한 그 환자는 병원 진대에 와서 눕습니다. 중환자 한 명만 있어도 차팅, 오더, 각종 보고 혈액 수치 조정과 보호자 설명 수혈 동의서, 시술 동의서가 뒤를 따릅니다. 그런데 13명의 환자가 항상 누워 있습니다. 의학적 결정을 내리고 영상을 판독하고 결과를 분수하고 약을 처방하고 전화를 걸어 입원을 부탁하고 전원 소견서를 써내야 됩니다. 하나하나 결정하고 손을 써서 실행해야 됩니다. 이 프로세스를 환자와 보호자에게 설명돼야 됩니다. 어마어마하네요. 13시간 동안 전화는 끝없이 울리고 동료가 일감을 들고 끝없이 찾아옵니다. 머릿속에 해야 될 일이 순서대로 포개져 있었습니다. 제가 지시하자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처방을 넣거나 구두로 소리치면 그것은 이제 다른 의로진의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저를 보고 있습니다. 5분에 한 번 정도 크게 한숨을 쉬고 기분을 가라앉히지 않으면 화를 낼 것 같아 슬퍼집니다. 밥 먹을 시간도 없습니다. 잠시 화장실에 가도 전화가 옵니다. 목의 통증은 여전하지만 지나치게 바빠서는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간호사들이 불쌍하다고 가져다 준 단백질 바와 아이스커피와 사탕과 탄산수 같은 것을 쌓아놨고 13시간 반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텀텀이 5초 정도 시간을 내서 생일축과 메시지를 보았습니다. 이게 7월 16일 날 이분이 40살 되는 날인 뭐 아닙니다. 아 대단하네요. 나는 41세가 되었으면 41살이네요. 40대의 저는 변화를 직접적으로 많이 생각합니다. 저는 이전과 제복 달라졌습니다. 점차 다른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과중한 업무가 지금은 어렵습니다. 많은 일을 하다 동시에 하다 보면 실수가 늘어납니다. 물리적으로 행하는 여러 술기나 봉합의 속도가 늘어졌고 손이 떨립니다. 저는 육체의 정점에 맹박히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전처럼 과중한 실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한계를 실감하게 됩니다. 몸이 온전하지 않은 지가 좀 됐습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로조건을 개선해야 되는 거죠. 내 동생도 아니고 내 아들 딸도 아니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번에 필수 의료가의 전공이 여러분들 그 무조건을 개선하는 데 힘을 더해 줘야 되는 겁니다. 내 일이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너무나 부정의하고 부당한 일인 겁니다. 이런 관행이 수십 년 동안 내려온 겁니다.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당장 이해가 걸린 사람은 아니지만 너무나 부정의하다고 보는 겁니다. 부정의하는 것을 강행하는 사람들은 다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거는 노예 제도인 겁니다. 노예 제도를 철폐시켜야 되는 겁니다. 누가 부담을 좀 더할 것인지는 우리가 협의를 해야겠지만 이렇게 우리가 용인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들에게 돌팔매를 던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죄를 다 지우게 될 겁니다. 여러분 지금 41살 되는 전문의가 몸이 골로 가고 있다는 걸 토로하는 겁니다. 왜 기계처럼 부려먹었습니까 전공이도 부려먹고 전문의도 부려먹고 있습니까 작가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주 상세하게 저는 더 이상 밤을 새워서 글을 쓰지 않습니다. 이제 몸이 안 따라주는 겁니다.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이 이견이 좀 있더라도 서로 적절한 선에서 잘 이렇게 이해하시고 다 이렇게 여기 공병호 tv에 아침에 오셔가지고 들을 정도 되면 다 의식이 있는 분들이니까 지금 너구리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으시니까 표현만 조금만 이렇게 순취하시면 다른 분들이나 저도 좀 다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41살 되는 작가이자 언급의학과 필수님께서 지금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 13시간을 어떻게 여러분들 뺑뺑이를 돌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본 겁니다. 의료계 상황이 저는 이 정도인지 여러분들 몰랐습니다. 불합리한 것은 고쳐가야 되지 않습니까 사회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오늘 좀 다른 시사 주제들 미루고 이렇게 여러분들 하고 현실을 좀 더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자